하하 어때 형? 내가 리프트했어 여보야 아 신고 왜 해 나는 야 뭐야 민원 신고 뭐야 뭐야 금풀같이 뭐야 나 이렇게 전가가 많아 야 그만해 그래서 오늘 밤 뭐야? 음.. 형이산 나 지금 템 되게 건방지거든? 룸부터 해서 뭐하고 맞아? 스펠 L까지 그리고 프로젝트 엘코 와.. 스킨까지 시.. 이건 말이었네 지금 나 완벽하게 트로라 준비됐구나? 이거 나 잘 풀리면 킬 타고 안 풀리면 싼다 상대로 오오오오 뭐 이게 뭐죠? 건방지면 낭만이지 가자 자 들어가자 뭐야 아 이게 안 따라가죠?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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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사 카이사 스트레쉬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여기까지 어 잠깐만 잠깐만 근데 나 라인 좀 어떡해? 근데 소상의 형 뭐해? 근데 소상의 형 뭐해? 아니 아니 야 야 도망으로 잉 오오오 빼치기 빼치기 야 야 야 야 야 도망가 도망가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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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또 오야 야 야 야x.. 세계 다 bounce 좋다 경지 아하cm 개이드 개이드 나도 나도 Madame 나 스레쉬 미드카 used to the nicht 스레쉬 미드윈 이 냄새 정답입니다 아 진짜 아니 스레쉬만 왜 이렇게 세 어? 바텀? 으아악 근데 노플이야 이게 많은데 아이씨 아무도 없는데 왜 뭐야 있잖아 넌 무리 왜 거기서 나와 없다니 있잖아 아니 없는 라고 할 뻔 회복 준비됨 이거 뭐야? 뭐 쓰고 죽으라고? 내 인상을 한번 볼래? 나도 가? 정리 뭐야 으아악 아 돌풍 뭐야 야 와드를 그렇게 막으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 라인 라인 지어 뭐야 뭐야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 뭘 안 돼 안 되네 흐하하하 에이 진 흐흫 유미면 어? 강탄사 어어 야야야 혈진 그렇지 에이코에이코 에이코에이코에이코에이코에이코에이코에이코에이코에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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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